얼마나 뛰어났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의 장난에 의해 위로처럼 걸쳐버린 인간들의 운명, 그 고통의 흔적이 이곳 크로스 궁전에 부스라이 반겨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감을 풀어놓은 곳 유난히 직춘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곳, 해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연인객들이 모여드는 그리스 최고의 취향의 곳, 산프리입니다. 그 중 이하 마을은 산프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마을으로 품풉입니다. 바닷가 절벽 풍요, 혈안지금과 하얀 벽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집과 그 해들, 그리고 부위를 지키는 눈부신 태양, 흔히 우리가 그리스 하면서 오는 모든 그림들이 신이곳, 이하 마을에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